열무처록 물김치 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열무예요 요즘 제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열무를 어떤 김치를 해서 드세요? 저는 오늘 감자가 들어간 열무초록 물김치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열무처록 물김치 지금 물을 살짝 미지근하게 딥혔어요 빨리 절이려고 소금 넣어서 섞어주세요 저는 한 40도 정도 되는 소금물로 약간 따뜻한 물로 이렇게 절여요 그럼 빨리 절거든요 이렇게 뜨듯한 물로 절이면 느낌이 좀 얘가 완전히 익으면 왜 물러질 때가 있잖아요 열무가 좀 덜 물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납작 너무 두껍지 않게 납작납작 아니 감자를 저렇게 납작납작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켜보세요 뿌리가 너무 굵은 건 반식물 이게 지금 우리 토종 파예요 이렇게 보라색 나는 거 엄청 짧게 그냥 짧게 작게 잘라주세요 한 3cm 정도 어차피 갈 거예요 그냥 동성동성 잘라 주시고요 마늘도 어차피 갈 거니까 다시마 내장 넣어주시고 감자도 넣어주세요 불 붙여주세요 끓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감자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딱 익어서 젓가락 넣었을 때 쌀캉하게 들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얼른 불 끄셔야 돼요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 쌀캉하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 얘가 물이 식으면서 완전히 익는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분 됐으니까 꺼낼게요 다시마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됐죠? 그럼 이제 불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식혀주세요 그러면 이 불 안에서 이 쌀캉했던 감자가 정말 알맞게 익혀져요 그래서 김치를 했을 때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우리 이거 갈지 않고 이거 그냥 다 넣을 거예요 궁금하시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자 삶은 물 식은 거예요 마늘하고 물 주우시고 그냥 갈아주시면 돼요 진짜 쉬워요 이 김치 열무 김치를 담갔어요 근데 열무 김치가 질겨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무가 너무 센 거를 산 거 두 번째는 너무 오래 절근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분질러져요 이게 완전히 구부러지면 너무 절근 거야 근데 요즘으로 탁! 분질러질 때 아주 괜찮아요 이럴 때 해야 아작아작해요 자 이제 이거 깨끗이 씻어 줄게요 근데 그 왜 씻어서 우리가 절이기도 하잖아요 열무를 자꾸 만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절여서 씻어요 이제 깨끗이 씻어 올게요 감자 하나 먹어볼래? 감자 하나 먹어볼래? 감자 다 익었는데 약간 씹히는 느낌이 있네요 힘이 좀 있어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부서져서 안 돼요 음 자 설탕 매실청이요 좀 요게 살짝 강간해야 돼 강간해야 돼 살짝 강간 맛있다 맛있어 이 자체를 감자가 끓은 거잖아 김치 담궙니다 자 열무 넣어주세요 자 이거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파 파 넣어주세요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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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깥에 두세요. 그리고 아침 일찍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자, 지금 이 간된 거 한번 먹어보라 할게요. 좀 매울 거야. 톡 쏘지, 목을? 자, 이 상태로 오늘 저녁 놔뒀다 내일 아침에 냉장고에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그저께 담근 거예요. 자, 이거 목이 맵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가 보여줄게요. 음, 괜찮아요. 안 매워요, 이거는. 아, 입맛도 끓여요, 진짜. 먹어볼래? 감자하고 별매 좀 줄게. 누가 보면 뭐인 줄 알겠어요. 다들 뭐인 줄 아셔. 왜 내가 침이 돌지? 야, 너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진짜. 국수 말아도 너무 맛있고요. 밥 말아도 너무 맛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하나도 어렵지 않았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열무초록 물김치. 감자를 으깨지 않고 만들어 국물이 더 깔끔한 열무초록 김치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ários가 꼭 들어주는ffen의 모르겠뇨. 지금 또 우리의 마음일이기 때문에 공양이 많아야죠.